진화쓰기를 한번도 안했어 역시 몸밤만 게임이 아닐까 답은 몸박이었다 타격지우기 vs 의심지우기 아씨 어퍼 두개도 땡기네 땡기니까 살겠다 타격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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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진짜 덱 이따그로 짜면 안되는데 안되는걸 더 하고싶은걸? 어떡해 안된다고? 당장하자 안되 나 어떡해 처음에 난관 극복 안쓰면 잡겠다 한단관 넣지 말고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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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몰 아니면 답돋다 어포를 한장 넣거나 아예 안넣어야돼 안된다고? 흘려보내기 3장 됐다 사혈 잔혹성 지금 덱이 너무 약하니까 도망다녀야겠다 안된다고? 잡을수있나 이건? 저거... 저거... 음... 금속화 연타 설혜파동 금속화 연타 설혜파동 저거... 저거... 스냅콕색 스냅콕색 대검 전투장비 박치기 전투장비로 흘려보내기 강화하는 것도 좋긴 좋겠지만 참호 돈 많았으면은 켈리 참호 사고 바로 클리어각인데 생강 생강 산혹성이라도 쓸까? 산혹성이라도 사혈가 원래 강화하시길 우니카 산혹성이라도 수능하시길 산혹성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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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미친 드로우 전투의 함성 참옥 영채바 영채가 났으니까 엘리트 가도 되긴 되겠다 이게 뭔 아이고 천장 영채가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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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관지사 어포 탐왔드 단기 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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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발이 없냐 이 이 이 이 이 전투에 함 함 함성 시끄러운 아이오 크로드 저기 가서 재물만 강화하게 되겠다 이게 어둠의 봉지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텅스탭 망 때까지 챙겨주시는 근데 아직 위험한데 결국에 지금 또 재물 뽑기 또 재물 뽑기 대회 재물 얼마나 빨리 뽑냐 켈리퍼 스닝 브립스입니다 아이오 크로드 재물 재물이 너무 싸겨 아이오 크로드 또 과연 극복 어차피 아이오 크로드 어차피 재물 뽑기 싸움인데 다음 유물 스포 당했네 다 다 다치면은 개구리는 개구리는 안하겠소 다치면은 다치면은 안하겠소 다치면은 다치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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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빨리 복귀 게임. 아이 기침 없고. 심장에서 섰다 부르다 오르니 큰일 난다. 기사를 강화하고. 확인 cave. Beast. 역시 아 뭐야 이거 아 뭐 잘났다 이런 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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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진화 필요없지 필요한가 아 어차피 엘릭서 있잖아 비속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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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뻥치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사열도 필요없는거 아니야 에이 사열남별덕 5개월 파워접 최... 너브어잡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제물 받다 주시바 제물은 진짜 전설이다 승리 어포짓고 욕심부리다가 일방에서 수호자한테 죽을 뻔했는데